지난번 지적공부. 다른 2차공학도 사람이 없나요? 다른 2차공학도 사람들이 없어? 왜들 2차를 좀 포기하나 왜 그래? 1차만 할 건가? 시험은 공부는 지금부터인데 원서 접수하고 나서부터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월부터 공부하든 작년 12월부터 하든 원서 접수 전까지는 그냥 준비운동 정도나 하면서 워밍업 각 과목의 내용만 조금 알아들을 수 있게 귀만 여는 정도밖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 딱 하고 지금부터 한 3개월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분들이 오히려 손을 놓으면 해마다 똑같아요. 점수들 안 나오는 것도 똑같고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스포트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서 접수 딱 하고 나서부터 이제 수험생이라는 느낌이 딱 들 거예요. 그전까지는 시험 보는 느낌이 별로 안 들다가 수험표를 받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 시험을 보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니까 남은 기간에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소리 들리는 거죠. 음 소리가 들리는 거. 불이 타들어. 문제의 집은 199페이지 피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토지 이동에 관련된 문제를 풀겠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나누었던 도표가 있으면 좋은데 다 가지고 다이나무로 했어요. 자 보세요. 토지 이동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지 이동은 이건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수하는 거라고 했죠.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수하는 거. 그렇죠. 그 자료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정리해 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인 소재 집원 지목 경계좌표 면접과 무관한 소유자 주소 변경이나 토지 등급 변경이나 개별 공시가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라고 했고. 그리고 토지 이동이 있으면 경계좌표 면접은 지적 측량을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재 집원 지목은 지역 측량과 관련이 없다겠죠. 그래서 이런 토지 이동에 관련된 건데 이게 개념도 중요하고 여기 사유 중에서 이동 사유. 이게 일반적 이동 사유라고 해서 이것은 강학상 나누는 건데 신청 의무가 부여된 것. 의무. 의무 있는 것. 그 다음에 특수한 이동 사유로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의무가 없는 것. 신청 의무가 없는 것. 세 가지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섯 가지 이거 세 가지 정도만 정리하면 됩니다. 일반적 이동 사유 여섯 가지가 뭐예요.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등록 전환. 그 다음에 토지 분할. 토지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이 여섯 가지라고 했죠. 의무가 있다고 했으니까. 의무가 있으면 이 여섯 가지는 전부 다 의무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원래는 의무가 있다면 기간은 다 60일 이내로 통일이 되지만. 60일 이내지만 등록 말소만 90일 이내라고 했죠. 이것만 주의하라고 얘기해 줬어요. 바다로 해서 소유자가 자기 땅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60일 빨리 쫓아가서 말소 신청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토지 소유자 재산적 손실이 굉장히 크죠. 아무도 보상 안 해줍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술도 마시면서 우연을 받고 있다가. 그 다음에 60일 더 지나면 90일이 지났어. 그럼 90일 지나도 이게 쉽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누가 좋은 일 있어야 쫓아가지. 지금 요새 수해 난리 났죠. 지금 자기 농경지 다 매몰되고 이런 가축들 떠나가는데 그거 빨리 쫓아가서 나 이거 장부상 내 땅이 지금 없었으니까 이거 헐어 왔습니다. 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그래서 등록말수만 90일 이내에 바다로 돼서 없었을 때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분할과 합병은 원칙적은 이것은 임의적이에요. 즉 의무는 없습니다. 즉 토지 분할이나 합병 의무가 있다면 굉장히 괴롭다겠지.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법에 의무가 있어. 그럼 매일 짤루가 앉아 있어야 돼. 언제까지. 흙 안 둘러올 때까지.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이건 원칙적으로 의무가 없는 거고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은 일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바뀌었을 때 합병은 두 가지. 즉 의무가 있는 것은 공공용 토지의 지목 8가지 기억하라 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부지기용 합병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합병 의무에는 지목 11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구체 물어보기 때문에 도제하고유 철수 확장 공채 얘기했던 거. 그러면 특징 중에서 여기 지적 측량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지적 측량 하지만 이 합병이 제일 처음에 많이 나요. 합병은 경계자 앞의 면적을 새로 결정하지만 측량하지 않는다 했고. 지목변경은 원래 않는 것이고. 그래서 등록 말소는 부동산 일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측량을 들어간다. 말소 측량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했고. 특징 중에 신규 등록은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야. 등기촉 타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하라 했어요. 신규 등록은 유일하게 토지동사회 중 등기촉 타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화는 이것은 지목변경이 수반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지목변경이 수반된다. 부산물 생기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 지목변경이 없는 거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객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지목 등록 전화의 기본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임토라겠지. 임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 옮겨 등록한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조문 내용을 보면 산지관리법이나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해. 즉 임야대장상 지목이니까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등록 전화의 대상 토지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 또 하나 뭐가 추가됐냐면 이건 최근에 하나 들어간 거예요.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받았다. 이런 게 하나 들어간 개발행위 허가받으면 어쩔 수 없이 종합적으로 전부 다 이게 다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목변경 관련 없이 등록 전환을 하게 돼 있어요. 임야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공장 부지를 만든다든가 전원 주택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등록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분할의 경우는 그리고 여기서부터 문제되는 게 등록 전환부터 문제되는 게 면적 오차 적려는 방법이겠죠. 면적 오차.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면적 오차 측량. 지적 측량 했는데 면적 오차가 생겼어. 그러면 면적 오차가 허용오차 범위 이내에 있느냐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등록 전환 시는 어떻게 하겠어요.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때는 무슨 표현을 썼지 여기 중요한 단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결정을 해라. 여기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는 것은 등록 전환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이지 임야 대장 면적을 그대로 적는 게 아니야. 새로 측량해서 산출한 면적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등록 전환될 면적이야. 그걸 임야 대장 상면이랑 틀립니다. 그다음에 허용오차를 초과하면 이때 직권 정정하라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여기도 분할도 똑같이게 나와. 분할도 면적 오차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겠어요. 이걸 한마디로 안분한다. 이걸 조문상 표현을 쓰면 분할된 각 필지. 분할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눈다. 분할도 각 필지 면적에 따라서 오차를 나눠줘라. 안분한다.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오차를 넓게 크게 배분하고 적은 토지는 적게 배분해서 이렇게 안분한다는 얘기야. 분할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눠줘라. 그다음에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겠어요. 지적공부상의 경계나 면적을 정정한다. 이때 지적공부는 분할 전 지적공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뒤에 가면 뭐가 있냐면 축척변경. 이 축척변경의 경우는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하고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할 때는 축척변경 측량 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 오차 정리하는 방법 등록 전환과 분할이 아주 많이 나왔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분할의 경우 의무가 있는 것은 일필지 일부가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바뀌었을 때 이때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때 용도 변경됐을 때 지목변경 신청서와 분할 신청서를 함께 내라. 궁극적인 게 지목변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그리고 분할의 경우에 이건 이미 앞에서 나왔지만 분할에 따른 경계 설정 시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겠지. 원래 원칙은 분할 때 건물을 걸리게 결정하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가 네 가지. 기억하라겠지. 판공사도 법원 확정 판결 공공 토지 분할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 결정하기 위해 분할 또는 도시관리 계획서에 따라 분할. 이 네 가지는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 공공용 토지 지목 여덟 가지도 기억하라 해야 돼. 도재하고요. 철수 학가지. 그 다음에 합병의 경우는 합병. 이거 합병의 경우도 합병. 합병 의무에 있는 거 두 가지 기억하라. 두 가지 의무 공공. 이게 뭐예요. 공동주택 부지. 공공용 토지. 지목이 열한 가지. 도재하고요. 철수 학장 공채까지. 열한 가지 지목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합병의 경우 합병 제한 사유가 있어요. 합병할 수 없는 거. 그럼 뭐라고 합병할 수 없는 거. 합병할 수 없는 거. 임창용 이외 토지. 이 얘기 했었죠. 합병이란 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 토지 합병이다.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 합치는 게 합병인데 이때 중요한 건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결정하지만 측량하지 않았다. 집원은 선순위 집원이요. 면적은 산술적으로 합산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측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 합병의 경우 합병 후에는 반드시 뭐가 된다겠지. 한 필지가 된다. 그럼 일필지 요건을 갖추라. 여섯 가지 지지지 축소 등. 그래서 집원 부여적 갖고 집안 연속 지목 갖고 축적 소유자 갖고 공유 토지라면 지분까지 같은 거여야 돼요. 등겨부 같다. 여기다가 더 추가적으로 되는 권리 안 되는 권리. 합병이 되는 것은 임창. 임차권 창설적 공동장 용익물권. 이건 되지만 이걸 뺀 나머지 권리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합병 각 토지의 신탁 등기도 동일한 것. 창설적 신탁 이것도 되는 거예요. 소유자 같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소유자 같기 때문에. 소유권을 수탁자로 넘겼다. 그럼 소유자 똑같이 소유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필적 합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목변경에서는 지목변경 대상 토지 네 가지가 있다. 그중에 주의할 게 건축물 용도 변경하고 어떤 거.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전 합병 신청. 이걸 주의하라고 했었고. 지목변경 거부하는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있다. 그다음에 등록 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반드시 어떻게 됐을 때. 바다로 들어갔을 때. 하천 부지가 아니라 바다. 바다로 들어가면 이것은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여기 사유 발생일이 아니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해라. 그럼 통지를 않고 직접 직권말소는 안 됩니다. 말소 통지하고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말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록 말소는 토지 소유자가 제일 억울한 거죠. 땅이 다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각종 비용도 일체 징수하지 않는다. 측량 비용 같은 것도 징수 안 해요. 신규 등록은 땅이 생겼지. 받을 만하고 땅이 생겼죠. 기분 좋아 나빠. 내 땅이 생겼단 말이야. 국가에 돈을 납부했던 말 안 했더니 일단 땅이 생겼으니까. 내가 일정 기간 안 하면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해버려. 그때 측량 비용은 다 징수해야 돼. 소유자 땅 생긴 사람한테 그럼 측량을 국가에 주고 돈 안 내려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거는 소유자 땅을 다 땅을 말수해버렸어. 자기 땅이 수많은 땅이 없어졌어. 측량 비용 천만 원대. 그럼 내겠어? 안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체 비용을 징수 안 낸다는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말소 절차에 대해서 90일 의무를 부과하고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말소하고 직권말소하게 되면 소유자가 자기 땅이 없어진 걸 모르잖아. 알려줘야 돼. 그래서 사후에 소공통지라겠지.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의 통지에 대해. 소유자는 땅이 줄어들었으니까 알아야 되고. 또 공유수면 바다를 관리하는 자는 자기가 관리할 바다의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공통지 얘기했었죠? 여기까지. 그리고 우연히 말소했던 땅이 다시 솟아 올라왔어. 그러면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의무도 없고 90일 요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국가 조문만 만들어놨어. 그런 사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가능성은 낮아요. 아무리 지구 지금 요새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기상이변이 생겨서 포부가 쏟아지고 이러지만 우리나라같이 환태평양 조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살짝 벗어나 있어요. 일본열도나 이렇게 필리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거기선 지각변동이 심오기 때문에 이 땅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런 게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땅이 솟아 올라와서 다시 회복 등록하는 사례도 없고 앞으로 가능성도 없어. 다만 조문에는 혹시 몰라서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것만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 풀면 다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 이동사율을 보겠습니다. 199페이지 보세요. 첫째 1번 같은 문제라면 이건 기본적인 토지이동 개념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동이 뭐라고? 토지 표시를, 토지 표시 몇 가지? 여섯 가지. 이게 여섯 가지. 이게 뭐야?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접. 이거 여섯 가지가 토지 표시야. 이거 아닌 소유자 표시, 소유자 주소, 등급, 공시가. 토지 표시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아닌 것은 아무리 새로 정하고 변경 말수해도 토지이동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수하는 것만.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신규등록은 여기는 나열되기 전부 다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수하는 사유예요. 신규등록 등록증은 이건 일반 이동사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신규등록 분할 지목변역 등록증은 들어가지만 소유자 변경은 토지 표시와 전혀 관련이 없다. 2번도 기본적인 문제죠. 의무를 물어봐라. 거기 보면 신규등록 등록증은 분할합병, 지목병. 의무가 있으면 다 며칠을 갔어요. 60일을 갔는데 여기는 등록 말수가 없네. 그러니까 다 60일이지. 등록 말수만 주의해야 돼요. 등록 말수만. 알았죠? 말수.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건 딱 들으면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 저한테 들었는데 이거 뭐 그게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말수만 땅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건 술 마시고 한 달 주었다. 90일이구나. 이게 뭐 헷갈릴 게 어딨어. 시험장 가면 다 생각나는 거지. 그래서 지적은 그냥 잘만 듣고 나면 시험장 가면 다 생각나 그냥. 그래서 그냥 찍었는데 맞았다. 찍었는데 맞은 게 다 들어서 아는 거야. 자기도 모르지만 들어서 아는 거야. 요즘 비가 자주 오잖아. 이렇게 이슬비 내리면 옷이 젖잖아. 가랑비에 옷 젖듯이 1년 동안 젖으면 옷이 다 젖은 거야. 그런데 언제 젖었는지 몰라. 그냥 서서히 스며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은 그냥 제대로만 이게 굳이 막 강의 내용만 잘 듣고 그냥 원리만 터득하면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는 이제 이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왜냐하면 절차도 이해해야 되고 민법도 공부가 다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민법 공부가 잘한다고 또 등기 잘하는 거 아니야. 왜? 실무를 알아야 돼. 직접 쫓아가서 한번 서류 내보고 왔다 갔다 해본 사람들은 아 이게 어떤 신청서에 들어가는 거다. 천부정보에 들어가는 거다. 어떤 내용을 구분한 능력이 생겨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왜? 실무라는 걸 해봐야 경험이 생기는. 경험의 산물이야. 세상에서 확실한 짓은 말이야. 경험을 해야 돼. 직접 경험. 그게 제일 확실한 거야. 내가 직접 해봤다. 그럼 알아요. 설명을 못해도 알아. 난 말주별로 말을 못해. 그런데 허락아 쫓아가서 알아. 여러분 운전 면허증을 땄어. 그런데 지금 자동차는 부산에 가봐라. 못 가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운전을 많이 해봤어. 그럼 내가 설명을 못해. 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면허증을 딸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말은 못하지만 운전대자 가려면 가. 그럼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험.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게 경험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직접 하느냐. 아니야. 경험이 있어야 힘이 생겨요. 힘이. 뭘 해본 사람이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이게 뭐라고 했어요. 참을성 훈련하는 거라고 했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면 공부 재미있어 없어. 별 재미도 없어.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다 하겠어. 답답하지. 답답하니까 공부하기 싫지. 그렇죠. 답답한데 누가 좋아서 앉아있는 사람 누가 있어. 그게 바로 참을성. 인내력을 훈련하는 거예요. 답답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날 힘이.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릴 때 그냥 뿌린다고 했어요. 그냥 뿌리면 다 죽지. 말라 죽어. 그래서 어떻게든. 흙을 덮으라겠지. 덮어서 답답하게 만들어야 뚫고 향오는 거예요. 세상이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답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나한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답답함이 주어졌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이고 나가면 여러분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때 눈으로 공부하거나 기로 만들어 가지고는 큰 도움은 안 돼. 그때는 알아. 그런데 그 기억이 남으려고 어떻게 찾아보라겠지. 내가 수업시간에 나누는 자료 딱 찾아보면 여기 있구나 이거구나. 자꾸 찾아가면서 수족이 손이 조금 번거로워야 기억이 남고 시험장 가서 살아 있어요. 그냥 눈으로만 공부하고 듣기만 했다. 그럼 그때는 아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스스로 헐 힘이 안 생겨. 그냥 찾아봤다. 그럼 그게 기억이 남아. 그때 찾아보면서 있었다. 그게 알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 가서 활용할 수가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모르면 한번 찾아가면 알아도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보세요. 이제 신규 등록부터 들어가요. 일반적 문제 보고 신규 등록. 신규 등록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등록의 경우에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 증명서류를 내대는 거예요. 그러면 소관청에서 조사해서 소유자를 등록해줘. 공시방법 2위원화가 있다 했지.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소관청 시장군수청장 지적공부 즉 대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신규 등록한다는 것은 토지를 받알마가 처음에 이 토지가 생겼어요. 그럼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선 등록을 하겠지. 먼저 먼저 등록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등록한다고 해서 사실관계인 토지표시 권리관계인 소유자에 관한 상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관계인 토지표시는 이걸 조사 측량하면 당연히 나와.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면적. 알았어요? 경계좌표면적은 측량을 통해서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과 관련 없이 토지 이동조사 현장에나 조사하면 지목 같은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관계 즉 소유자가 누구냐. 이것은 어떻게 하냐. 소유권 이 토지 소유권을 증명을 하는 서류를 내주면 소관청에서 그걸 조사 등록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증명서류에 뭐가 안 들어간다는 거야. 등기부를 언급하면 틀린다 했지. 그래서 신규 등록 시 여기는 등기상 증명서 등기부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등기부 자체가 나올 수가 없지. 애가 출생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주민등본을 첨부해서 출생신고합니까? 등본 언제 나와? 출생신고해야 만들어지는 거야. 출생증명서로서 병원에서 무슨 출생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지. 무슨 주민등본이 나올 수가 없잖아. 이래서 이렇게 신규 등록할 때는 소유권 증명서류 소유권을 증명할 여기에 등기부를 언급하면 무조건 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 초탁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토지 표시 사실관계를 대장과 등기부 안에 이원적 공시방법이 이 사법부 법원의 말단기관인 등기소에 가면 뭐가 나왔다고 했어요? 여기 등기부가 했죠? 이 등기부도 표지에 비해는 뭐가 있어? 표지에 비해 사실관계 토지 표시 갚고 나서 권리관계가 등기했다. 그래서 후 선 등록 후 등기한 절차로 진행되고 이걸 이원적 공시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 최초등기부가 만들어진 건 뭐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만 만들어져. 이 보존등기할 때 부동산 등기법에 가면 뭐라고 규정했어요? 이 1호가 대장 등본을 첨부해 토지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보존등기하면 등기부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존등기해야 등기부가 만들어지는데 하물며 신규 등록한 단계에서는 대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등기부가 있을 수도 없잖아. 그리고 등기촉탁이라는 것은 이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가 대장과 등기부하는 일치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등기해주는 걸 등기촉탁이라고 했는데 일치시킬 등기부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등기촉탁하지 않는 거예요. 토지동 사유 중 유일하게 등기촉탁하지 않는 건 뭐다? 신규 등록. 그런데 지문에 신규 등록은 없고 공유수면 매립은 있네? 그럼 뭐야? 공유수면 매립이지. 공유수면 매립에 따라 뭐 하는 거야? 신규 등록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신규 등록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 그게 같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된 사람은 똑같이 단어만 찾으려고 하지. 신규 등록. 이해된 사람은 제가 오늘 노란 옷을 입거나 파란 옷을 입거나 똑같은 사람은 알잖아. 그래서 그런 이해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3번 문제 보시면 신규 등록증 틀린 걸 찾아. 전형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답이 좀 잘못되게 많이 눈에 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실수로 이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책을 많이 만들어들어 보면은 다 출력하고 이렇게 다 검토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눈에 띄는데 화면상 보면 지금 안 말일 때가 있어요. 화면을 여기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하면은. 3번 문제. 1번 신규 등록이라는 기본 개념이지.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60인에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건 전부 다 거짓 일반적 이동 사유는 60인 의무가 있지만 위반에도 90인 위반에도 과태료는 다 없어요. 다만 거짓으로 허위로 신청했을 때는 여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의 벌금형이 나온 건 똑같아. 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 소유자 신청해서 신규 등록을 한 경우 소관청원 토지표시원한 사항을 지치없이 등기족탁. 자 먼저 나오지. 등기족탁이란 말에 나오지.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라고. 전형적인 문제라고 했지. 3번이 정답이에요. 거기 표기는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 표기는 수정하시면 돼요. 3번. 그다음에 4번 지문처럼 소유권 증명서를 내는데 이게 바로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 인가필증 사본 등. 이게 다 소유권 증명서류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취득한 거야.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이런 것들이 소유권 증명서류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소관청이 그 서류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럼 소관청 확인서 제출에 가름한다. 낼 필요 없다는 거야. 시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따로 낼 필요 없다. 4번도 똑같은 문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록전환. 등록전환.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요. 등록전환. 이게 바로 이거죠. 등록전환. 임통. 토지 이용도와 지적의 정립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소유자 신청해야 한다. 이거 당연히 등록전환의 기본 개념이고. 등록전환 시 반드시 축적 변경과 지목변경을 수반한다. 이것은 이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게 원칙이지만 수반되지 않는 게 있었다겠지.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선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지만 그 다음에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예외도 있더라. 그 다음에 3번처럼 임토. 이게 기본 개념이고. 임야대장 임야대에서 토지향 지적도로. 그 다음에 60의 의무가 있습니다. 측량 성과도. 여기서 일반 이동사회 측량하는 경우 이런 경우 측량은 실시했지만 성과도는 안 내요. 왜 그러냐. 원본을 소관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측량했지만 성과도 안 낸다. 이런 것을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빙서를 소관청이 가지고 있으면 소관청 확인 후서 제출에 가름한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이 이것도 등록전환 중에 전형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기. 기출문제 중에서. 그래서 1번은 60일 의무가 있다 했고. 2번처럼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서는 뒤에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이 단어를 꼭 찾으라고 했어요. 3번처럼 임야소유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 등록전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량. 이건 당연히 등록전환을 항상 측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처럼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사용 승인들로 해서 지목을 변경할 토지다. 이게 바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게 원칙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면적 측정식 오차 문제죠. 면적을 정할 때 임야 대장상 면정과 등록전환 될 면적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 이내. 자 여기서 허용 오차범위 이내일 때는 이때 뭐라고 등록전환 될 면적 이렇게. 이걸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해라. 임야 대장상 면적이 아니라 등록전환 될 면적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7번도 똑같은 말이지만 다만 한번 보세요. 7번에서 거기 1번 지문 산지관리법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등록전환 넘어가는 거야. 임토니까. 그런데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받은 경우 하나 들어갔다는 걸 알아두어야 돼. 이것도 등록전환 사유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그다음에 2번. 이건 최근에 조문이 시행령에서 바뀐 거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토지가 남은 뒤에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되는 사례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3번 지문 사실상 뒤에도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되는 특수한 경우고 4번 지문 도시관리기스에 따라 분할 역시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되는 경우지만 5번처럼 국토개혁명에 의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 형질변경 공사 준공 이렇게 나오면 뭐야.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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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등록전환. 이 지목변경보다 뭐가 더 큰 개념이야. 등록전환이. 그러니까 등록전환의 경우는 지목변경이 수반되지만 지목변경이라고 않고 등록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목변경은 어떻게 돼. 지목변경만 되는 거야. 등록전환 사유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인데 대로 지목변경했다. 그럼 뭐야. 지목변경이 그걸 등록전환이라고 안는단 말이야. 어디가 더 크다. 등록전환 개념. 이게 등록전환이 훨씬 개념이 더 큰 개념이고 지목변경이 이거보다 훨씬 작은 개념이야. 지목변경. 왜. 등록전환이 임투라고 했잖아. 임야대장상 지목이 토지대장상 지목으로 바뀌는 거야. 임야대장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오니까 지목변경이 수반되지만 지목변경이라고 안고 등록전환이 있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건 임투라고 아니야. 토지대장상에서 임야대장상 지목만 바꿨어. 그럼 등록전환이 될 수 없지. 지목변경이지 그냥. 무슨 얘기 알겠어요. 차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머지 똑같은 문제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분할에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이건 분할에서 신청. 분할은 원칙 의무가 없다겠지. 매매등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거나 개발하기 허가를 받았거나 다 분할 신청할 수 있지만 의무는 어떻게 해요. 일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이때는 분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 이때는 분할신청서와 지목변경신청서 함께 내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1번 지문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고 2번 지문이 일필지 일부가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이때는 분할 의무가 있으니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번 지문처럼 토지 분할할 때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 나무. 이건 지번에서 해야겠지. 지번 중 분할시 지번 부여의 원칙은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2번 다음 순번 2번. 예외는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을 때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건 예외.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나오니까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처럼 매매를 필수할 때는 분할 신청할 수 있다. 즉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의적이다 이런 얘기고 4번처럼 공공사업으로 도로개설하고 토지 분할할 때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가 있는 예외라고 했지. 아까 여기 분할의 경우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의무가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그치 판결받았다. 공공용 토지. 도로 도제하고 철수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물을 걸리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첫째. 그래서 4번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합병과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것은 11번 보겠습니다. 11번 합병 두 필지상 한 필지 합해 등록하는 것인데 합병할 때 측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1번 지문은 측량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합산 처리한다. 그 다음 2번 지문처럼 집원에서 합병 전 필지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있을 때 건축물이 위치한 집을 합병의 집원을 신청했다. 합병의 경우는 건축물이 나오면 신청하는 단어를 찾아야 돼. 그래야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경우는 그 집을 합병의 집원을 부여해야 된다. 예외. 의무가 되는 거죠. 3번처럼 측량하지 않고 경계와 좌표는 필요 없는 부분만 말수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4번 지문처럼 합병에 의해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지적금을 정리하며 이 경우 토지 이동 이건 다 똑같아. 일반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적 정리하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옵니다. 5번처럼 토지 소재한 도로지방 하천 국어 유지 이동이 토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사회발성 몇일입니까 합병 의무 60일이지. 도재하구유 철수확장공채 여기 의무 공공 공동주택 부지거나 공공 토지 여기 도재하구유 철수확장공채 여기까지 11개 지목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60일이네. 계속해봤자 다 똑같은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럼 의무 하나 볼 때 14번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뭐냐 합병 의무가 있는 지목으로 오른 거 지목 28개가 중에 합병 의무가 있는 거 이거 알아야 돼. 도재하구유 철수확장공채 여기 해당된 걸 찾아야 돼. 그러면 여기 주유성지 없고 묘지 없고 유원지 없고 유진이 있지만 유원지는 없어요. 원이지 유원지 원. 주차장 없고 학교용지 도재하구유 철수학 학장. 여기 들어갔죠. 여덟 번째. 그래서 학교용지 하나밖에 없는 거 해당되는 거. 그래서 14번 정답은 4번이나 5번입니다. 그래서 5번이나 4번입니다. 잘못됐으니까 표기 고쳐놓으시고. 그다음에 13번도 보세요. 왼쪽에 합병할 수 없는 경우. 없는 경우가 틀린 거. 합병할 수 있는 경우를 찾으라는 거. 없는 경우도 틀렸어. 그럼 있는 경우지. 여기지. 일필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임창용 이외의 등계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일필 조건 중에서 지본부여지 같은 게 다르다. 집안이 다르다. 지목이 다르다. 축적이 다르다. 소유자가 다르다. 등계부여지 다르다. 그럼 합병할 수 없어. 여기 소유자 같다는 것은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같아야 소유자가 같은 거야. 그 내용 중에서 보니까 다 다르지만 같은 게 하나 있지. 공유 지분이 같아. 3번은 뭐야. 소유자 같으니까 일필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13번은 3번이 정답이고 밑에 표기도 고쳐주세요. 5번이나 3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 15번 문제 한번 보세요. 토지 인원화 설명 중 옳은 거 전체적으로 같이 물어보죠. 분할과 병원 임의적 의사 원칙이다. 이건 분할과 병원 원칙은 임의적. 예외적으로 의무가 두 개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토지용 사유의 신청은 토지 소유자 60위 신청은 공통이 나야 돼. 다 60위지만 이건 등록 말소는 90위로 간다 그랬죠. 이건 90위로 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시 지목변경과 축적변경이 수반된다. 원래 등록 전환하면 지목변경과 여기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는 축적은 따라와요. 그런데 이건 원래 축적변경이 아니라 그 용은 아니고 축적이 바뀝니다. 왜? 임의하도의 축적은 얼마예요? 6,000분의 1이 원칙이지? 그 다음에 지적도의 축적은 원래 얼마예요? 1,200분의 1이 일반적이지? 그런데 도시발사업원적이 500분의 1이 바뀐단 말이에요. 축적도 바뀌어. 그렇지만 그건 특별히 말하지 않지. 지목변경이 수반됨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지목변경과 축적변경이 수반되는 게 원칙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으로 신청했을 때 60일, 90일 의무 위반에도 과탠은 없지만 거짓으로 허위로 신청하면 1년의 징역이나 천만의 벌금형이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소유자 주소변경, 소유자 변경, 등급변경, 이동이 아니지. 토지표시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비읍번에 보면 신규등록, 등록증, 분할은 지적 측량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성과도 내지 않는다고 했지 원본을 소관체에서 가지고 있어서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것은 3번만 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지목변경에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자, 17번을 보겠습니다. 틀린 거. 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60인에 신청할 의무가 있다 했고 자, 2번 지문처럼 토지형질변경 공사증권에 있다 지목변경 사유입니다. 3번처럼 농지상호관, 전답과수원, 상호관의 지목변경할 때 용도변경 증명서를 낼 필요 없다. 4번 천부를 생략할 수 있다. 농지상호관에는 증명서 낼 필요 없어요. 전에다가 물 넣으면 답이고 답에다가 과수시면 과수원이야. 그럼 뭘 거예요? 증명을 뭘 할 거 있습니까? 농지상호관에는 증명서, 천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목변경 신청했다는 천부서를 소관청이 관리할 땐 누가 확인하면 돼? 소관청이 확인하면 되지. 갑자기 도지사가 확인하면 필요 없죠? 소관청이 확인하면 돼. 그 다음에 문제처럼 유치하다는 걸 생각해요. 가끔 유치해. 서류, 소관청, 소관청 네가 확인하면 되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아산시장이나 천안시 동남구청장이 가지고 있다가 도지사, 충남도지사, 양승주 와서 빨리 확인해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딱 보면 그 서류 본인이 확인해라 이 얘기지. 따로 내지 말고 갑자기 다른 자 보고 확인하라고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5번 지문도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해서 사업시행자 공사중공전 합병신청. 이게 지목변경 사유에 들어간다겠지. 지목변경 사유 중에 두 가지 주요를 하겠지. 건축물 용도변경, 도시개발사업 공사중공전 합병신청. 그 다음에 등록말소는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30편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보세요. 지문은 엄청나게 길지만 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등록말소 그럼 바다로 돼서 말소 온다. 등록말소 받으러 들어갔다. 그러면 소관청은 지형인 변화 등으로 바다로 돼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말소 신청하도록 먼저 통지해라. 소관청 먼저 통지해줘라. 소유자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위성 같은 거 다 관찰 못하잖아. 소유자는 말소 통지가 오면 그런 일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볼게요. 거기서 측량을 해봐야 되지. 그래서 90일 내에 신청해야 되는 거 있대. 먼저 말소 통지해주고 2번 지문처럼 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소 신청에 의해서 토지 표시 변기와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치없이 이 등기 촉탁은 뭘 빼놓고 다 한다고 했지 신규 등을 빼놓고 모두 다 하는 거예요. 신규 등을 빼놓고 모두 다 등기 촉탁 절차. 이원적 공시방법이니까 토지 표시의 변동이 있으면 다 이렇게 등기 촉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상을 말소한 후 지역이 변화되고 다시 토지가 됐다. 돌아왔어. 우연히. 또 이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측량 성과 및 말소 당시 자료에 따라 회복 등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했지 의문 없다 했어요. 그다음에 4번 지문처럼 소관청부터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 받은 소유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 하락을 찍어는 90일 이내 9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려면 직권으로 말소하며 5번처럼 직권으로 말소했을 때는 그 결과를 두고 소공통지 토지 소유자면 해당 공유수면관적 소공통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문제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형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개 많이 풀어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논점은 다 얘기해 줬습니다.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특수한 이동 사유고 축척 변경 여기 특수한 이동 사유고 축척 변경 등록사항 정정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는 특례 문제 이렇게 세 가지 더 공부할 겁니다.